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은 사회의 안전망, 특히 국민연금 제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 세대의 경제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앞두고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입니다. 이 시스템은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금급여를 인구 및 경제지표와 연동하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지급기준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안전벨브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제도의 존립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연금급여의 대폭 감소로 이어져 은퇴자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를 둘러싼 이러한 논쟁은 재정적 책임과 사회복지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는 한국연금개혁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논쟁의 결과는 수백만 명의 한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세대간 사회적 계약과 한국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 정보에 기반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조정장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번영에 기여하고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 근면한 한국인들에게 한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부양 부담을 떠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경제적 불안에 직면한 젊은 세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미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의 요구를 균형있게 충족시키고 모든 한국인에게 안전하고 존엄 있는 노후를 보장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동조정장치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연금급여가 대폭 삭감될 가능성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예상되는 인구 변화 추세와 결합된 자동조정 시스템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금급여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삭감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자동조정 시스템이 수정 없이 시행될 경우 향후 수십 년 동안 연금급여가 최대 2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감소 전망은 노후 대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로 현행 및 미래 은퇴자들의 광범위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박하고 있지만 20%라는 수치는 개혁관대자들의 슬로건이 되어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위협을 상징하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급격한 혜택 감소가 저소득층과 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쳐 빈곤을 심화시키고 기존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 삭감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연금 개혁에 내재된 복잡한 상충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시스템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제한된 변화가 지나치게 재정 안정성을 은퇴자의 복지보다 우선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충되는 우선순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연금 제도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단순한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20번짜라는 수치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불안감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의 사회적 계약이 깨지고 있으며 기성세대의 희생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제한된 개혁이 불가피하며 은퇴자들을 빈곤 상태로 내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연금 제도의 신뢰성 더 나아가 정부 자체의 신뢰성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노인들을 돌볼 것이라는 구체적인 확신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 개혁 논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연금 개혁은 단순히 숫자와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 삭감 가능성은 현재와 미래의 은퇴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젊은 세대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금 제도를 위한 재정 부담은 주로 근로연령 인구의 몫이며 이는 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변화는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미 높은 청년 실업률, 치솟는 주택가격, 정체된 임금으로 특징 지어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개혁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미래에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연금 제도에 더 많은 돈을 기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은 젊은 세대의 분노와 불안감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청년들은 현재의 연금 제도가 자신들이 감수해야 하는 희생에 비추어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고령화되는 부모와 경쟁적인 경제에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녀 사이에 끼어 있는 중년층은 고유한 어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를 부양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제한된 연금개혁은 이미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동시에 줄어든 은퇴소득의 가능성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개혁 논쟁은 한국사회의 세대 간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불안에 직면한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원합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중년층은 노년층과 젊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시달립니다. 이는 그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협력합니다.